지렁이라도 만져봐요. 어! 진짜 너... 누나가 만져볼까? 그래, 그래. 누나가 만져볼까? 아니, 그래, 그래, 들고 있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여와! 끊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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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얘 왔어. 무서워하면 미션 성공을 해야 돼. 어, 이게 뭐 무섭다 그래요, 이게. 응, 알지. 응, 알지. 쏘은 잡아요. 누나, 살살 그냥 부드럽게 잡아. 누나 겁내면 얘도 겁네. 어, 그럼,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지 아니까. 내가 무서워하는지 아니까. 쏘은다 봐. 쏘은다 봐. 갑자기야, 공룡 나온 줄 알았는데. 으아아아악! 이건 나를 이렇게. 되게 오기가 생기네? 알았어 누나 한 번 더 소리 안 지를게 누나가 잡아볼게 잡아볼게? 이렇게 앉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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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네 아 그래 나도 하겠다 누나 아 따가워 저희 겥 sites 비 ride 아이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따가워 안았다 따가워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즈 이즈 정우 했네 이제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저 괜찮아요 네 정말요? 그럼요 사람이 저렇게 의도해서는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저의 본능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정글 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우울할 때마다 봐야 할 동영상이다 뭐 이런 반응들 진짜 실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는 문자로 여정씨 나 정말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동영상 보고 싶다고 제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그렇다면은 내 기쁨이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정글에서 받아온 이런 자유로움과 제가 받아온 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좋은 에너지를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그대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럼 뭐 더할 나이가 없겠죠 제가 정글을 갔다 온 어떤 보람이나 의미가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네 그것 중에 육때미 장면이 이 장면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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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우 다 됐네 아 예쁘다 이런 거지 제가 살짝 메뉴를 공개하면 기가 막힌 스크램블 에드 또 옥수수 빻아서 아침에 바로 해온 반죽에다가 아침에 신나게 또 또띠아 만들어요 부추 넣고 한 번 스크램블 에드 한국의 계란말이만 비슷한데요? 똑같아 우진아 저기 송중근씨 아니 저기 롯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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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 닮으셨다고 음식들이 우리 것도 한 번 대접 좀 해드려보려고 아 코리안 푸트 김 김 김 김 김 트라이 일단 어서 와요